광주 광산구가 지역주민과 사회적 경제 상생의 무대인 사회적 경제 한여름밤에 오늘 개최합니다. 광주 광산구는 오는 19일 수한 호수공원 1원에서 지역 사회적 경제 33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한여름밤에 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행사엔 지역 기업들의 제품 판매와 체험 장터가 운영되고 유아 놀이기구와 보물 찾기를 비롯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.